안녕하세요. 저는 홍인스킹이에요.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 비가 이상하셨죠?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그분이 처음 공연하는 뱀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 분이라서 특별히 호응을 더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준비가 안되네요. 저희가 멤버분들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보컬을 맡고 있는 김민서입니다. 저희 키보드에는 최승환입니다. 드럼을 맡고 있는 아지입니다. 박수 조금만 더 열심히 쳐주세요. 저희 기타에는 메이미타의 김태완입니다. 저희 이제 세컨넥 타임 박수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스를 맡고 있는 김진어입니다. 이번에 들려드린 곡은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이라는 곡인데요. 아마 유명한 곡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보이게실 것 같은데 호응 열심히 하시면서 같이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안됐는데요? 네. 으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그러면 안해 좀 보세요. 네. 그렇게 다하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잘하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이어가 남은 Apostle 여기 기타 소리가 안나는데 블랙스타 한번만 안드리게 해주세요 저희 배구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면 라이브에 뮤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습하고 덥죠? 여기 안에는 괜찮으신가요? 안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아주셔서 같이 즐겨주세요 안녕 흠 중요하게 잘 먹더라고요 이거 다는 거 싫어요 이거 싫어하니까 잘하니까 비야하는 동향을 열심히 하시나요?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 팀의 에이스 킬리 대응 저정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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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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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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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